이도 없이 여전히 바쁜 단. 단 지금 뭐가 이렇게 바쁜 거예요? 인사도 못할 만큼. 아하 그렇다. 단은 지금 파충류 농장 식구들을 위한 식사 준비 중 식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 메뉴도 각양각색. 그만큼 손도 무지하게 간다. 하지만 맛은 물론 영양까지 철저하게 부족한 비타민도 뿌려주고 먹기 좋게 손질까지 꼼꼼히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급에 나서는데. 제일 먼저 밥상을 받게 된 녀석들은 녹색 빛깔 매력남. 자이니즈 워터드래곤. 녀석들의 메뉴는 귀뚜라미다. 이렇게 눈앞에 귀뚜라미만 보였다 하면 순식간에 휙. 어이구. 그런데 먹는 속도만큼이나 빠른 것이 또 하나 있었으니. 엄청나게 빠른 발. 하지만 이 녀석도 명함을 못 내미는 절대 강자가 있었으니. 세니. 일명 예수 도마뱀. 바실리스크. 얘는 얼마나 빠른지. 아주 그냥 맨몸으로 물 위도 달려갈 수 있다. 그런데 단. 애들 밥주다 말고 갑자기 달걀 파는 왜요? 아하하하. 여기 또 도마뱀이 있다. 이 녀석에겐 다른 도마뱀에겐 없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보석처럼 빛나는 눈과 예쁜 속눈썹. 하지만 귀여운 외모와 달리 녀석들은 어둠의 자식들. 밥을 먹을 때도 이렇게 달걀 판 사이에 숨어서 쏙. 저긴 껌껌하니까요. 야행성인 녀석들을 위해 다닐 특별히 맞춤 제작한 집이다. 자, 그런가 하면 어느 것이 화초고 어느 것이 도마뱀인지 화려한 피부톤이 매력적인 자이언트 데이 개코. 예쁘장한 겉모습과 달리 녀석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이야, 진짜 색상이 영화책 같네요. 밀웜. 아휴, 꿈틀꿈틀 밀웜만 보면 살아나는 무시무시한 야생 본능. 귀엽게 생겼어요. 이 친구. 개구리 같아요. 색깔이 개구리. 반진만. 이 중에서도 단이 제일 소개하고 싶은 특별한 새 식구가 있다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얼마 전 물 건너온 외국 친구. 스페니쉬 립 뉴트다. 물 속에서도 단번에 냄새를 맡을 정도로 뛰어난 후각을 자랑하는 녀석들에겐 더 놀라운 비밀이 숨어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 거 하니? 등 옆쪽 오둘투툴한 이곳에서 위급한 일이 닥쳤을 때 갈비뼈가 이렇게 몸 밖으로 쫙 튀어나온다는 것. 보고 싶은데? 이런 막강한 비밀병기 덕분에 녀석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다. 아, 진짜요? 자, 한바탕 식사 배급이 끝나고 또 뭔가 분주한 단. 단, 이번엔 무슨 일이에요? 뭐가 이렇게 바빠요? 종의 인무진, 이번엔 맥가이버로 변신한다. 인공수초까지 직접 만들어 식병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새 식구, 립, 뉴트들의 이세를 꼭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다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하, 아하. 통몸싸움에만 정신없어 보이는 녀석들. 하지만 사실. 아하, 그러니까 위에 험상 굳게 생긴 녀석이 암놈. 밑에 있던 녀석이 순놈. 밑에가 남자네요. 지금 몸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순놈이 자신이 양팔로 암컷을 꽉 붙들어 잡은 다음 음, 러블러브, 사랑을 나누는 중이라고. 진짜 신기하게. 그것도 아주 격렬하게. 그렇게 한 달 후 인공수초 위에서 몸부림 중인 암컷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기가 Kath Journey Store 잘 됩니다.